내가 한 살 나이를 더 먹게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피부의 노화가 찾아오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1년 동안 누적시킬 수 있거든요 사은품이 꽤 빵빵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미네연입니다 새해를 맞아서요 많은 분들이 확실히 연말이나 연시가 되면 리프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내가 한 살 나이를 더 먹게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는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좀 더 내가 처지나 피부의 노화가 찾아오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리프팅 시술을 한 때가 바로 연말과 지금과 같은 연시, 연초인 것 같거든요 이번 새해는 마지막 30대를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 30대를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리프팅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평소에 하는 일반적인 썸아지 말고요 아무래도 30대 후반이 되면서 눈화장을 할 때도 눈꺼풀이 좀 처지는 것 같고 아이라인을 그릴 때에도 눈꺼풀을 살짝 들고 그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썸아지를 통해서 눈꺼풀과 눈 주변의 탄력도 좀 더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별로 팔자나 턱 라인 쪽으로는 크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늘 썸아지로만 관리를 했는데 제 유튜브에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팔자 주름은 뭘로 관리하냐 하관라인 관리하는 방법 있냐라고 물어보셔서 평소에 하는 관리 말고 조금 더 리프팅에 특화된 관리를 해볼까 해서 하관라인 위주로 울세라 시술을 좀 받아보려고 해요 저 역시도 내돈내산으로 직접 관리하는 거라서 제가 관리 후 효과뿐만 아니라 직접 정품 인증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썸아지나 울세라는 고가의 시술인 만큼 정품임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시술 장면부터 시술 후의 모습 그리고 정품을 인증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양쪽에 225샷씩 해서 총 450샷을 할 거고요 나 계속 눈 뜨네 어떡하지? 아무래도 눈꺼풀에 확실히 힘이 좀 떠가지고 약간 처진다고 느껴지는데 직접적으로 눈꺼풀을 할 수 있는 시술은 썸아지밖에 없다보니까 저는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눈에다가 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한 두근만 뜨면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좀 잃었는데 생각보다는 할만은 한 것 같아요 일단 통증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레벨 조금 높게 3.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아픈 부분은 없어서 참을만 합니다 불편감은 오히려 제가 보호렌즈 게임에는 그 순간이 제일 불편했던 것 같고 생각만큼 통증이 있어야 된다거나 하는 부위는 저는 없어요 예를 들면 얼굴 전체 썸아지 할 때 저는 마리오네트 주름이 있는 거 보면 솔직히 조금 따가웠었는데 약간은 음, 괜찮아 보이네요 자, 이렇게 제가 썸아지 다 끝낸 상태이고요 보면 450샷이 잘 들어갔고 양쪽에 225샷씩 나눠서 들어갔어요 전체 전달된 에너지가 나오고 저는 오른쪽은 3.0으로 시작했다 중간에 좀 따가워서 이점으로 레벨을 낮췄고 왼쪽은 3.0 정도 그리고 눈깔일 때는 바이브레이션 레벨은 거의 안 쓰는 편이라 이런 식으로 딱 나옵니다 샷이 정확하게 전달됐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부분 위주로 시술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저는 이제 아이서머지 다 끝났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후발리도 안 했고요 원래는 뭐 고객님들은 아이서머지 하고 나서도 케어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국소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괜찮아 보이죠 뭐 받아보니깐요 거의 통증은 없어요 얼굴 전체 성화제보다 오히려 더 안 아픈데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쪽 있죠 이렇게 눈꺼풀의 살짝 측면 쪽은 따가운 부분이 한 포인트씩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대부분 참여만 했고 아마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하관에 또 울쎄라를 국소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라서 그거 하는 모습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하이투 이 울쎄라 기기 통해서 하관 쪽 라인만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저도 썸머지구만 계속 받았기 때문에 울쎄라는 안 받은 지 지금 제 얼굴에 안 한 지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번 울쎄라 통해서 제가 좀 개선시키려고 했던 늘 저는 여기 아래쪽 라인 이쪽 쪽이랑 이쪽으로도 나이가 좀 들면 아무래도 이제 스마일 라인 그래서 팔자 쪽이나 밑에 있는 마르도뜨 라인이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거든요 거기 위주로만 300샷을 들어갈 거예요 위에 조금 밝은 회색으로 진피가 보이고 그 밑으로 섬유근막층이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0mm에 딱 맞게 제 타겟팅되는 스마스 라인 이 부분이 딱 보이거든요 이렇게 플로이드 때문에 뒤집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긴 굉장히 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3.0mm로 해서 모니터가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은 근데 어차피 사람마다 이게 보이는 부분들도 다르고 라인을 읽는 것도 제 스킬이라서 이 정도만 보여서 봤어요 이 부분은 지금 지금 되게 기괴하죠? 앞으로 높여서 안 이 생각은 못 했어 플로이드 때문에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시술하는 모습 잘 보셨나요? 시술을 하고 나서 아이썸아지 역시도 썸아지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원래는 효과를 나오는데 그래도 한 4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 1,2주 정도만 경과했을 때에도 주변에서 어? 눈이 좀 땡글해졌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시술을 한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썸아지는 그게 원칙이에요 환자 앞에서 시술 이 박스를 개봉을 하고 그 안에서 팁을 잘라서 직접 컨택하는 모습까지 보여 드리거든요 보통 보면 이렇게 정품 박스 위쪽에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정품 숫자 인증 번호까지 같이 나와 있는 이 스티커가 있는데 이걸로 정품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기존에 있는 썸아지 정품 인증서인데 사실 썸아지사가 너무 본인들의 인증서를 좀 카피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번에 인증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기존에 있는 이 인증서를 받아 보실 수도 있고 이 새로운 인증서를 받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모두 정품 인증서입니다 차이점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정품 인증 번호가 적혀 있는 하얀 동그란 스티커를 떼서 직접 붙여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정품 인증 바로 가기로 누르셔서 정품 인증을 하게 되면 소정의 사은품도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울쎄라 같은 경우도 저는 울쎄라를 지금 거의 한 5, 6년 만에 되게 오랜만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300샷만 받았고 3.0mm 그리고 4.5mm 핸드피스 두 가지를 사용했고요 제가 분명히 5년 전에 받았을 때는 좀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약간 치과 신경치료 받는 느낌 때문에 그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별로 불편하지 않게 잘 받았어요 사실 제가 이 울쎄라 시술하기 진짜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었거든요 그 찌릿한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서 턱 라인 쪽에 신경이 쓰일 때도 제가 울쎄라 말고 입모드로 시술을 했던 게 그 느낌을 좀 피하고 싶어서 였는데 뭐 마취가 좀 잘 된 건지 저희가 마취를 할 때 LDN 기계로 한 번 더 돌리니까 마취가 잘 된 건지 저의 치아 상태가 좋아진 건지 이번에는 큰 불편감 없이 잘 시술을 받았습니다 울쎄라 역시도 정품 인증이 필요하겠죠 울쎄라는 이렇게 노란 봉트가 있고요 울쎄라는 좀 달라요 울쎄라는 병원에서 팁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 팁이 소모성 팁이거든요 그래서 팁 안에 있는 샷수에 따라서 스티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한 대로 스티커를 받게 되고 그 스티커를 샷수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 드려요 내가 샷수 받은 거 100샷 별로 해 가지고 요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스티커를 그러면 이 스티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티커를 뜯으셔야 해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면 밑에 이렇게 까맣게 있거든요 요 부분을 살살 긁으면 이렇게 뜯어져 나갑니다 스티커 전체를 뜯는 게 아니라 스티커 위에 커버만 이렇게 뜯어 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품 인증을 받으시면 울쎄라 같은 경우는 누적된 팁 값에 따라서 사은품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한 번 받았다고 바로 다 하실 필요 없이 1년 동안 누적시킬 수 있거든요 사은품이 꽤 빵빵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분이나 가족들과 함께 합쳐 가지고 받으셔도 될 거 같아요 대부분이 이게 1인권이 아니고 2인권으로 나가는 게 많아서요 이거 이렇게 벗겨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 잘 모르시면 그냥 시술 받으신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돼요 요렇게 세 가지의 정품 인증서 확인하는 방법을 다 보여 드렸고요 울쎄라나 써마지는 대부분 3개월까지도 계속 콜라겐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시술 직후의 모습보다는 3개월 뒤의 모습이 훨씬 더 젊고 아름다웁게 느껴지실 거고요 이후로는 내 몸에서 콜라겐이 빠져나가는 속도 파괴되는 속도에 맞춰서 점차 점차 콜라겐이 감소하니까 탄력 상태가 괜찮다 내가 콜라겐 분해 효소의 활성도도 좀 낮고 유지가 잘 되는 편이다 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시고요 탄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받으시면 좋으실 거 같아요 본인에게 잘 맞는 시술 그리고 본인별로 유지가 되는 시간이나 자세한 내용들은 개개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그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오늘은 연초에 특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정품 인증하는 방법까지 확인시켜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만나요 ignal 아래 정보 고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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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